퍼펙트웨이브 트랜스포트와 퍼펙트웨이브 DAC라는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기종인데 2010년 정도 출시된 분리형 트랜스포트와 DAC 구성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PS오디오라는 제품에 대해서 어느정도 호감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오디오 제품들을 사용해봤지만 최신의 기술과 제조능력, 생산능력, 브랜드 파워,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미국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허새끼 이런거 없이 너무 고가이지 않으면서 물론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어느정도 제시하는 브랜드 라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브랜드인데요. 일단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출력이 총 4개입니다. HDMI 단자로 구성된 I2S와 AS, EBU, 코어옥셜, 옵티컬 이렇게 4개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이더넷 포트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네트워크 케이블을 물리게 되면 CD 정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곡 정보와 앨범 아트까지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를 해주는 기종이 되어있고요. DAC 같은 경우는 USB 탑재되어 있는데 2496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ITS, HDMI 단자를 두 기종 탑재하고 있고 밸런스 출력과 언밸런스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가지 제품이다 보니까 두가지를 좀 구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DAC 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DAC가 당연히 상급기종 계열이기 때문에 밸런스, 언밸런스 둘 다 지원되고 있고 가변 출력이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DAC지만 프리앰프의 성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기 때문에 100단계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만든 디지털 볼륨이 내장이 된 제품이고 이 학장 포트에 네트워크 브릿지라는 제품을 삽입하게 되면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꾸준히 관련한 펌웨어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확장이 돼서 네트워크 브릿지2까지 나왔습니다만 구형제품과 신형제품 간의 호환성 그리고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을 그냥 그런게 된다가 아니라 상당히 그래도 현실성 있게 구현해서 계속해서 사후지연이라는 부분이 되는 제품이다 라는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의 접속을 트랜스포트와 AS2BO로 할 수도 있고 코옥시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HMI 단자와 호환되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기존과는 HMI 케이블만 접속하게 되면 트랜스포트와 DAC 간의 고성능 접속이 됩니다. 참고로 USB는 아까 249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AS2BO나 코옥시얼 이런 데는 24192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당연히 고해상도에 대응하는 제품들을 선호 좋아하지만 제품 자체가 좋다고 하면 그것에 그렇게 굳이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DSD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 후속 기종인 다이렉트 스트림, DAC 같은 이런 기종들에서는 DSD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구형 제품이니까 선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DSD 음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DSD이기 때문에 DSD에 그렇게 크게 연연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일단 지금 저는 에스타릭 P03, D03으로 기변을 해서 지금은 현재는 PS오디오는 DAC만 쓰고 있는데 ASU EBU 케이블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워 케이블도 두 개고 그쪽으로만 해도 상당히 적지 않은 지출이 되는데 HDMI 단자이기 때문에 FHD만 주원이 된다든가 4K만 주원이 된다든가 하는 고급 케이블 PS오디오 쪽에서는 은도근 케이블을 권장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무튼 고성능 케이블을 너무 비싸지 않게 하나로만 연결을 하니까 다양한 케이블을 바꿔보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I2S 케이블이 생각보다 포맷이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기도 하고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장점인 것 같고 하이파이로즈 150 뭐 이런 기종들에서 HDMI 케이블을 통한 I2S 출력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용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액정이 상당히 좀 크게 배치가 되어있는 제품이고 트랜스포트나 DAC나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샤시 구성과는 약간 다르게 상판이 위에서 아래로 닫아지는 방식이고 저 위쪽에 코팅되어 있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살짝 가미된 상판인데 그냥 단순한 철제 같은 것들이 아니라 계속 같은 제품들끼리 쌓았을 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약간 진동 흡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상판이 제공이 됩니다. 일단은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지인에게 판매를 한 상태인데 지인분은 아주 강큼 거리에서 들으시면 약간의 CD를 읽는 소리가 난다는 부분을 아쉬움을 좀 표현하셨더라구요. 속도가 약간 빠르게 읽는 타입이고 DVD 롬드라이브로 CD를 재생하는 DVD 플레이어도 아니고 SACD 플레이어도 아닌데 DVD 롬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이런 제품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트랜스포트, 트레이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하지만 반대로 이득이 뭐냐면 굉장히 빠른 회전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고속으로 불러오고 이 고속으로 불러온 데이터를 결국에는 코드라든가 메르디안이라든가 PS 오디오 같은 회사들은 그걸 램으로 버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재가공을 하는 형태로 자신의 회사만의 추구하는 철학이 담긴 음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CD 플레이어는 그냥 CDP에서 픽업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그것을 DAC로 보내고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런 처리를 하는데 이런 제품들도 기본적인 설계는 같습니다만 그 디지털 처리 앞단에서 자신들만의 필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재가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의 설계를 적용을 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음질을 보다 쉽게 데려가는 제품들이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소리를 읽는 소리는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속도가 약간 여타의 중상급 기종들에 비해서는 약간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점도 참고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오게 되면 제가 읽고는 대충 정확하지 않는데 한 64메가 정도의 버퍼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한 번 불러일으키게 되면 CD를 재생하게 되면 약 2분 정도는 디스크를 빼도 계속 재생이 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코드가 뭐 한 3초에서 6초 정도 메르디안도 한 10초 정도 전후가 되는 양을 가지고 계속 재가공을 해가면서 캐릭터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PS 오디오는 그 용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큰 방식이고 거의 뭐 CD 한 장을 다 올려놓고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창 5종의 필터를 제공해 주고 있고 자동으로 설정을 필터를 변경해 주는 그런 모드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위상을 반전시키는 이런 기종 기능들도 옛날에 기능들은 좀 지원이 됐다가 요즘에는 심플한 단순한 기능들이 대세가 되면서 많이 빠졌는데 다시 들어간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볼륨단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서 프리앰프가 없다거나 프리앰프가 리모컨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볼륨이 지원이 된다가 아니라 상당히 세밀하고 쓰기 편하고 완성도가 높은 볼륨단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 거꾸로 보면 고정 방식의 베리어블 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출력 기종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음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고성능 프리앰프에 견줄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상급 기종으로서의 가치로서는 충분히 부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괄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특징들은 코드라든가 메르디아는 거의 2천만원, 3천만원, 천만원 후반 이렇게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페소디오는 이건 구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다이렉트 스트림이나 SACDP 같은 경우도 레벨단가로는 한 500만원 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구성적인 특징은 그들과 호각을 다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사라는 점에서 가성비 면에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나 특히나 국내에서는 PS 오디오의 인지도가 수입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겁니다. 브랜드의 파워라는 느낌이 말이죠. 그래서 마케팅을 얼마나 많이 했냐 아니냐인데 PS 오디오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PWD와 PWT 같은 경우는 중고가도 상당히 착한 편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 DAC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드 물론 블루 CDT 저도 아직 못 써봤는데 상당히 써보고 싶은 CDT고 이런 제품들은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셔도 궁금하고 메르데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흡사하고 카드식으로 바꿔끼는 그런 기종을 지원하는 게 PS 오디오의 네트워크 브릿지 탑재하는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메르데안의 옵션 카드를 사는 게 국내에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수입사가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면서 이전 것들이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DAC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프로세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PS 오디오는 해외 본사도 마찬가지고 국내 수입사도 그렇고 네트워크 브릿지 구입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이 퍼펙트 웨이브 DACD의 상급 모델을 신형 모델이 다이렉트 스트림 DAC인데 그 부분으로 완전히 그냥 탈바꿈을 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키트가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걸 다이방식으로 해주는 키트를 구매해서 어느 정도의 손 제주, 그러니까 모듈 간, 보드 간 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키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성 있게 구성이 돼 있다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칭찬해주고 싶은 더 고급의 브랜드들의 더 월등히 비싼 제품들에 비해서 더 가치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리 성향은 기본적으로는 약간 무생 무취 계열의 깔끔한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유의 특징적인 사운드를 구현해내지 못했다라는 점으로 단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중상급 기종으로서 어느 부분 하나 특별히 모나지 않고 상당히 고품질의 사운드에 중점적으로 재생하는 그런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와이드야처럼 구형와디야처럼 진득하고 깊이 있고 타격감이 우수한 이런 파워풀한 사운드하고도 거리가 좀 멀고 코드 쪽 사운드하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깔끔하고 명료한 듯한데 코드는 조금 더 배음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감칠맛 있게 아주 적절하게 미세하게 느껴지게 좀 음악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고해상도 사운드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메르디야는 정말 음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한 듯한 아주 진지한 음악에 대한 고유의 철학이 굉장히 묻어나는데 그만큼의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들의 것들의 장점을 믹스해서 그것들을 표준적으로 만들어낸 정도의 사운드가 페이스 오디오 지금 PWD와 PWT의 사운드가 아닌가 싶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의 기능도 함께 추가를 시킬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음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기종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중보급 기종을 탈피하면서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 좋은 DAC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대한 기능을 만족을 하면서도 이게 좋은 DAC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CDT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CD, PWT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트랜스포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트랜스포트만을 다른 DAC에 물리는 경우는 또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램에다가 버퍼에다가 올려놓고 제공하는 방식류의 사용성에 있어서는 그건 DAC 쪽에서 좀 더 따라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쪽보다는 PWT와 PWT는 좀 같이 따라가면서 움직여주는 게 좀 더 좋은 제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